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Mirasul 스페인어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현부터 읽어볼게요. No tengo tiempo que perder. 한 번 더. No tengo tiempo que perder. 보통 그냥 No tengo tiempo 하면 나는 시간이 없다 인데요. 여기다가 어떤 시간인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perder는 보통 잃어버리다, 잃다, 놓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에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상황을 좀 상상해 볼게요. 첫 번째, 누가 막 민기적거려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요. 누가 행동을 느리게 하거나 뭐 서류 같은 걸 준비를 제대로 안 할 때 rápido, por favor, que no tengo tiempo que perder. 조금만 더 천천히 읽어 볼게요. rápido, por favor, que no tengo tiempo que perder. rápido, por favor 하면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아니면 빨리 좀 해. que no tengo tiempo que perder. 나 지금 이럴 시간 없단 말이야. 라는 거죠. 여기서 que는 약간 아 뭐란 말이야. 그런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예문도요. 거의 비슷한 뉘앙스예요. 모두가 같이 어떤 걸 하는데 난 준비됐어 이러면서 빨리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yo estoy lista y no tengo tiempo que perder. ya estoy lista y no tengo tiempo que perder.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읽는 거 들어봐 드릴 테니까 두 문장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박한, 촉박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헛소리를 해.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시간 아깝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랑 이러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약간 이런 뉘앙스겠죠? 자, 오늘의 표현 지칠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잘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hao, chao.